안녕하세요. 이제 한 달이 돼가요. 오늘이 4월 1일인데 오늘 수업이 없는 줄 아는 사람이 많은 겸이네요. 누가 수업이 없다고 또 문자 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세법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수업 안 한다더라. 그리고 또 문자 해가지고 갑자기 오늘은 4월 1일 하고 끝에다 써놓으면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수업은 또 4주차니까요. 전번주에 배웠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죠. 문제 푸실 때 지문 분석을 하실 때 중요한 핵심 단어를 찾는 걸 잘 찾으셔야 돼요. 핵심 단어를 참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부당한 행위다. 부정한 행위다. 그럼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여기서 부정이란 말이 딱 뜨는 순간 관계자를 찾아야 돼요. 부정한 행위를 하려면 누구하고 누구 관계가 부정하냐.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행위가 나오면 반드시 특수 관계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특수 관계인의 범위를 물어보진 않아요. 누가 특수 관계인이에요 하고 특수 관계인이 아닌 사람 찾으세요. 이런 거는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인가를 봐야 돼요. 그럼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인가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취득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취득세 내용이니까 내가 물건을 취득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거래해가지고 저렴하게 거래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하면 그게 나쁜 짓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시가인정액이라고 그래요. 시가인정액을 아마 올해부터 처음 이게 신설된 지문이라 조금 난해하실 거예요. 지금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해서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을 때는 나쁜 짓이라고 보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부정해요? 그러면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그러면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3억이 넘는가를 알으셔야 돼요. 시가인정액하고 내가 취득했던 것하고 차이가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시가인정액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부정한 행위로 봐가지고 이런 행위를 부정행위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네, 맞아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1번 지문은 양도소득세에서도 시험에 나오고 취득세에서도 나오니까 두 군데 다 나와요. 이건 두 군데 다 똑같은 규정이니까 조금만 더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면서 무엇을 물어봤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뭘 물어봤는지를 못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자 상당액이에요. 이자. 이자 상당액이 취득가액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뭔 이자인데요? 어떤 이자인데요? 이 지문을 읽으면서 찾아내야 돼요. 이 지문을 읽다 보니까 무슨 이자라고 보이는가요? 그렇죠.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다. 그럼 연부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할부이자나 연부, 연체료는 할부이자나 연부나 연체료 같은 경우는 원래는 취득가액에 포함을 해야 돼요. 포함해야죠. 원칙은 이것도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여기서 법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법인들이 부담한 이자는 포함한다 해야 된가? 포함 안 한다 해야 된가? 그렇죠.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네, 틀려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누구는 포함 안 해요? 그랬더니 누구는 포함 안 하고? 발음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법인이 아닌 자? 이래야 돼요. 법에서는. 법에서는 법인,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법인이 아닌 자를 개인이라고 그래요. 3번 같은 경우는 3번은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교수들이 오답으로 내려고 많이 해요. 오답으로 많이 내려고. 그래서 증여를 받으면, 증여는 내가 증여를 받았을 때는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정부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액으로 증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정부 고시카로 계산해라. 지금 시세로 계산해라. 지금 시세예요. 작년하고 달라졌어요. 작년은 정부 고시카로 간 게 맞았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현 시세로 가는 거예요. 그 시세를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가 인정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시가 인정액이라고 썼을까? 이건 고민을 조금씩은 해보셔야 돼요. 시가 인정액이 뭐지? 저게 뭐지? 시가 인정액은 뭘 말하냐면 그건 간단해요.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내가 오늘 사기는 사는데 내 영수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샀던 영수증을 내가 내밀면 그걸 내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이걸 시가 인정액이라고 그래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이걸 시가 인정액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건물을 개수했네요. 개수라는 말이 뭘지 않죠? 개수. 개수. 간단하게 고치는 거. 수리. 수리하는 거. 개조하고 수리하는 거. 그럼 우리 집 수리했다. 그럼 우리 집을 수리하면 우리 집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말하면 그걸 인정해 주는 걸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 수리비로 얼마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 공사하면서 공사비 얼마 들어갔어요? 하고 이렇게 딱 내밀면 정부는 네, 알았어요. 그런가요? 잠깐만요. 그런가요? 네, 알았어요. 그래요. 잠깐만요. 아니요, 요즘은. 월요부터는 무조건 네, 알았어요. 그래요. 무조건. 월요부터는. 그러고 나서 네, 알았어요. 증빙 가져오세요. 그래요. 증빙 가져오세요. 없는데요. 그럼 옆집 거 가져오세요. 그런가요? 우리가 정할게요. 그런가요? 우리가 정할 거예요. 우리 공사나 옆집 공사나 언제나 각각 다르겠는가? 다를 수 있다겠는가? 다를 수 있으니까 절대로 옆집 공사비로 가면 안 돼요. 옆집 공사비가 아니라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개수라는 단어를 만약에 건물을 신축을 하고 한번 딱 바꿔봐요. 건물을 원시로 취득했어요. 우리 집을 새로 지었어요. 공사를 새로 지었어요. 그럼 새로 지었으면 원칙은 공사비 내역세를 내밀어야 되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옆집 공사비 내역세를 갖다 줘야 된가요? 정부가 정한 걸로 가야 된가?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건물을 신축할 때 우리 집 신축한 거하고 옆집 신축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나 신축은 모두 시가, 표준액.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게. 그래서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는 건물을 개수하는 경우는 무슨 취득으로 보고 과세 표준을 정해라 그랬던 건? 그렇죠. 원시 취득. 똑같아요. 그래서 개수하고 원시 취득은 똑같다고 보고 문제를 풀어 가시면 돼요. 이제 5번 지문. 5번부터는 세율 문제인데 세율은 암기 안 하면 못 풀어요. 무조건 세율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했으면 1,000분의 33%. 농지가 아닌 걸 유상으로 취득했으면 1,000분의 44%. 그럼 이건 틀렸네요. 6번은 재산 분할이 나왔어요. 재산 분할. 그럼 재산 분할한다고 하면 남의 재산을 내가 가져온 거예요? 내 걸 내가 분할하는 거예요? 내 걸 내가. 그럼 이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고 했으니까 재산을 분할하면서 내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따른 등기는 이전 등기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중에 무슨 쇠로 물린다 그러던가요? 또 헷갈리신 분이 있어요. 등기 원인에 따라서 등기 원인에 따라서 세금의 이름이 달라지는데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취득세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 여기는 이전 등기니까 취득세로 계산하는 거예요. 취득세로 계산할 때 재산 분할로 이루어지는 취득은 등기 분만 세금을 내야 된가요? 아니면 물건 값도 물어야 된가? 등기 분만 그러면 등기만 하니까 2% 중과학기준서를 2%까지 물리고 그래야 된가 빼고 빼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맞아요 이렇게 가면 돼요. 7번은 이 지문에서 푸는 요령을 터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지문이 길기 때문에 지문 분석하는 요령을 터득하셔야 돼요. 과밀 과밀이 딱 나오면 과밀이 나오면 과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봐야 될 지문이 있어요. 무슨 지문을 봐야 된가? 과밀 그럼 이거 과밀 딱 나오면 이렇게 지문이 길게 나와도 딱 두 개만 보면 답이 바로 보여요. 과밀 과밀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과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럼 그대로 읽어봐요. 과밀, 취득세 몇 배?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과밀, 등록면허세 3배 과밀, 재산세 5배 시험 문제는 중간에 있는 게 필요 없어요. 중간에 건 어차피 중간세를 시키는 때 몇 배로 중간세 하냐 물어보니까 중간에 있는 건 중간세 대상을 써주는 거예요. 써주는 거니까 일일이 그게 중간세 아니냐까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중간세로 알려줬으니까 알려줬으니까 이게 몇 배로 중간세 하냐만 찾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밀 그리고 취득세 나오면 두 배 과밀, 등록면허세 나오면 세 배 과밀, 재산세 나오면 다섯 배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데만 딱 집중을 해가지고 문제만 그냥 풀어버리면 돼요. 중간에 건 이거 분석해봤자 도움된 거 한 개도 없어요. 어차피 중간세 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8번은 증여로 물건을 취득했네요. 그럼 이제 이걸 뭘 알아야 이걸 푸냐면 증여로 취득하면 시가인정액으로 가든가요? 시가표준액으로 가든가요? 인정액 그럼 이제 시가인정액은 어떻게 하는지 알면 돼요. 시가인정액은 내가 오늘 취득하고 취득하기 전 몇 개월로 가고? 6개월 취득하고 나서 몇 개월? 3개월 그럼 3개월 3개월로 왔네요. 증여는 시가인정액이니까 취득하고 3개월 안에 그 기간 안에 발생한 금액을 찾아야 되니까 3개월 기다리셔야 돼. 그런데 대신에 취득한 그날로부터 그래야 된가요? 그달 말일부터 해야 된가? 말일부터 여기만 보면 되겠죠. 취득일로부터 그랬으니까 아니요. 취득일로부터가 아니라 취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예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지 취득일로부터 3개월은 아니네요. 9번 같은 경우는 시가인정액으로 제가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에 나중에 시가인정액이 잘못돼가지고 시가인정액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수정신고를 하네요. 수정신고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수정신고가 뭔지를 알으셔야 돼요. 수정신고가 무슨 뜻인지를 이제 읽어보죠. 수정신고는 옛날에 처음에 신고한 게 제대로 돼 있는가요? 잘못돼 있는가요? 잘못돼서 수정한 거예요. 그러면 잘못돼서 수정했는데 처음에 신고한 게 너무 적게 신고했는가요? 너무 많이 신고했는가요? 적게 많게 둘 다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둘 다라고 할 것 같으니까. 수정신고를 둘 다라고 말할 것 같으니까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용어를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수정신고는 옛날에 신고가 적게 돼가지고 증가시키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 신고가 조금 돼 있다는 이야기인가 많이 돼 있다는 이야기인가 조금 조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수정신고 하실래요? 하고 세무서에서 연락 오면 연락 오면 내가 지금 세금 적게 신고했다는 걸 세무서가 알아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세금 너무 많이 냈나요? 돌려주려고요?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그러면 곤란해져요. 그래서 수정신고는 내가 너무 적게 신고했으니까 혹시 빼먹은 거 다시 신고할래요? 이 말이에요. 과소신고했으니까 그럼 과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정신고했으니까 과소분에 대한 가산세를 물려야 되는가? 안 물려야 되는가? 원칙은? 원칙은 물려야 되겠죠. 원칙은 물려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시가인정액으로 계산했으니까 나의 실체 가격이라는 이야기인가 내 가격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인가? 아니었죠. 내 가격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격을 갖다가 내가 신고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주변 가격이 다른 게 또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수정신고하더라도 그래서 이실짓고 했으니까 벌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래야 된다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래서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맞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0번에 기부채납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기부하고 체납한다 이거는 뭐 내가 내가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이 물건을 정부에게 돈 받고 이 말인가 그냥 공짜로 이 말인가 공짜로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기부채납은 공짜로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정부에게 공짜로 줘버리면 정부도 나에게 세금 물리는 거 안 물리는 거 안 물리죠. 그런데 중간에 봤더니 너 나한테 뭐 받았잖아요. 너 나한테 공짜로 준다면서 나한테 받아갔잖아요. 받아갔으니까 정부가 세금 안 받는다 받는다. 부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문제를 이렇게 계속 읽으실 때 제가 읽은 것처럼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시간이 세법이 이번에 모의고사 보고 어제도 이야기 한 번 하시더라고요. 세법이 그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법이 모의고사 보고 너무 쉬웠나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모의고사 뭐 쉬웠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세법 지문이 시험 볼 때 이렇게 길게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이것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랬어요.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모의고사보다는 본 시험이 지문이 약간 더 길어요. 약간 더 한 몇 줄 정도 더 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내는데 시간이 그러면 15분, 16분, 20분 안에 풀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네. 충분히 풀어요. 한 7분이면 풀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요? 그랬더니 그냥 중요한 단어만 읽으면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려면 고생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많이 해야지요. 많이 연습이 돼야 돼요. 숙달이 되셔야지 숙달이 안 되면 안 돼요. 많은 연습을 하나 보면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필요 없는 단어들이 보이는 게 있어요. 필요 없는 거 제끼고 필요한 단어만 보고 문제 푸는 요령을 그걸 얼른 확인을 해놓으신 게 좋아요. 이제 61쪽으로 가보죠. 오늘은 이제 등록 면허세하고 재산세 아주 조금 들어갈 건데 먼저 이제 등록 면허세 쪽으로 가보죠. 등록 면허세는 개정된 거 한 개도 없어요. 등록 면허세는 개정 안 됐어요. 개정도 안 되고 문제도 몇 개 나오지도 않고 그래요. 뭐 해봤자 한 문제 정도는 나올까 말까 한 문제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오지선다니까 다섯 줄밖에 안 나와요. 다섯 줄을 찾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요걸 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다 막혀요. 여기서 등기를 할 때 등기를 할 때 등기의 원인이 물건을 취득하거나 이전해서 등기 할 때는 물건을 취득하거나 이전해서 등기 할 때는 요거 취득세라는 세금으로 과세를 해야 돼요.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취득세라는 세금으로 과세를 해야 되고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등록 면허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질문이 들어오면 꼭 질문 이렇게 들어와요. 왜 이렇게 한대요? 왜 이렇게 하겠는가요? 법에서 이렇게 하라겠으니까요. 법 규정이니까요. 그런데 선생님 꼭 저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저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법 안 지키고 살면 돼요. 그래요. 그리고 시험 보시려면 지키셔야 돼요. 그래요. 시험을 보려면 법대로 지키시고 시험을 보셔야지. 그런데 그냥 시험을 안 보려면 지킬 필요 없어요. 시험을 보려면 지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이거 이상하네요. 아니 같은 등기인데 어떤 등기는 취득세를 내고 어떤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내고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그랬더니 법에서 구분해 줬잖아요. 부동산을 취득해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하려면 무슨 세를 내고 등기하고 취득세 내고 하고 만약에 제가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등기하고 등기하려면 무슨 세를 내고 하고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 신청하면 되고 간단하잖아요. 이대로만 따라만 가면 되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아니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시킨 대로 하면 되지.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진짜 편해요. 그런데 시킨 대로 안 가려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 가볼게요.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하고자 하면 이 세 가지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무슨 세로 그래야 된가? 그래요. 이것만 등록면허세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누구에게 세금을 물릴까요? 그랬어요. 누구에게 물릴까요? 그랬더니 두 번째 등록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에 대한 등록을 하는 사람에게 물리겠다는 이야기인가?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하는 사람에게 등록면허세를 물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의 원인이 어떤 원인에 따라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가 되는지를 그걸 먼저 딱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하는 사람에게 언제 세금을 받을까요? 그랬더니 등기 끝나고 받을게요. 그런가? 등기하기 전에 내놓으세요. 그런가? 등기 하기 전에 왜 등기하기 전에 내놔요? 하고 물어보면 등기 신청할 때 영수증을 꼭 제출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등기를 신청하면서 세금 낸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내 서류를 받아주는가 안 받아주는가? 안 받아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등기하기 전에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럼 등기하기 전에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정부가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등기하는 사람이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요. 끝났어요. 등록면허세 한 문제 중에 세 줄 끝났어요. 다섯 줄 나오는데 다섯 줄 중에 세 줄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세 줄이. 이것만 알면 이 지문만 알면 등록면허세 한 문제 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냐면 등록면허세는 등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기 등록 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렇게 내면 한 문제 맞춰버리잖아요. 그럼 등록 공부 안 해도 돼요.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사실상 그 물건 주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틀렸죠? 등기부상에 이름 쓴 사람입니다. 등기부상에 이름을 쓰는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으면 다시 한 번 그림으로 봐볼게요. 어떤 물건에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나 등록을 하고자 하면 그 사람은 등기하기 전까지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특징으로 한번 가보죠. 특징은 등록면허세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그러면 조세총론회에서 배운 걸 다 여기다 통 갖다 붙이셔야 돼요. 등록면허세는 물세예요. 물세이기 때문에 등록 단계마다 등록 단계마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마다 내놓으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냥 한 번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놓으라는 이야기인가요? 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등록할 때마다 세금을 내셔야 돼요. 등록면허세는 유통과세예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 배울 때 여기다 이제 1번하고 2번에다 앞에 등록면허세는 취득세라고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취득세는 뭐 할 때마다 그런가요? 취득할 때마다 똑같네요. 그러면 취득세는 무슨 과세고? 유통과세 똑같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둘 다 유통과세네요. 그럼 이제 3번은 3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면 그랬네요. 등기 등록을 이행하면 그랬어요. 그럼 앞에다 취득세로 바꿔볼게요. 취득세는 등기나 등록을 하면 그런가? 안 해도 그런가요? 오 차이가 나버렸네요. 그럼 이제 이거는 시험 문제라고 봐야 되겠네요. 차이가 나버렸으니까 이제 취득세에서는 등기나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만 세금을 물리는가요? 등기를 안 해도 취득세를 물리는가요? 안 해도 물렸죠. 그런데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등기나 등록을 안 해도 물리는가요? 해야만 물리는가요? 해야만 물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차이점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등록면허세를 배울 때는 취득세하고 서로 비교되는 개념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면 꼭 그걸 잡아내셔야 돼요. 이제 네 번째로 가보죠. 성립이라는 단어와 확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먼저 취득세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취득세 취득세의 납세음의 성립은 성립은 준비라고 했으니까 취득세는 언제 성립이 되고 취득할 때 성립이 되고 무엇 하면서 확정이 되고 신고 하면서 확정이 되고 그럼 등록면허세는 등록 하면서 성립이 되고 무엇 하면서 확정이 되고 신고 안 한다면 정부는 추가로 뭘 더 물릴 수밖에 없는가요? 가산세 그럼 취득세도 등록면허세 똑같네 그럼 똑같으니까 아예 신고 안 하면 몇 프로 가산세를 물리는 거고 20% 과수신고하면 10% 부정하게 사기치다 걸리면 40% 똑같네 똑같아 이거 그 다음에 만약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둘 다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분할납부 불가능하다 둘이 똑같네 둘 다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면세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취득세는 면세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취득세는 취득 가액이 5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가 되면 면세점으로 취득세를 물리지 않아 또 재산세에서는 소액징수면죄라는 게 있어요 그 세액이 2천원 미만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아무리 작아도 6천원 미만이어도 얼마를 징수해라 6천원을 징수해라 그럼 이건 또 취득세하고 달라졌네 그럼 7번도 체크해놨다가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딱 차이가 난 거 딱 두 개가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꼭 해야만 등록면허세를 물리는 거 있고 등록면허세는 아무리 세금이 작아도 안 받는다 받는다 최소 얼마를 받는다 6천원을 받는다 바로 그런 두 가지 차이점만 알면 되는 거예요 특징에서는 여기까지 됐으면 한 페이 넘겨봐요 양가로 3번에서 여기에서도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의 차이점을 잘 찾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어버리시면 등록면허세의 지문 하나가 날아가버리네요 여기는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여기세요 이 세 가지는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무슨 세로 그런가요? 등록면허세로 그래서 앞에 1번에 앞에서 등록이란 이 말이 뭐냐면 앞에 등록이란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등록면허세 대상이 되는 등록이란 이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원인으로 등기했을 때는 등록면허세로 과세를 하겠어요 이 말이에요 등록면허세로 세금을 물려요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간단해요 여기까지는 원리원칙이기 때문에 문제 내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그럼 이제 예외적으로 물건을 취득해서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물건을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하게 되면 원칙은 무슨 세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취득세로 가야 되는데 이제 등기 원인에 따라서 세금 종류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네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라는 것은 무엇에서 등기하더라도 이 말인가요? 그렇죠 취득해서 등기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취득세 부가가 불가능하니까요 취득세 부가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법에서 안 써줘요 지금 책에다 제가 일부러 해석하기 편하게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칙은 취득세로 과세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취득세 부가가 불가능하면 이렇게 취득세 부가가 불가능하면 이름을 세금을 무슨 세로 돌려서 받겠다 이 말인가요? 등록면허세로 돌리겠습니다 취득세 부가가 불가능하더라도 취득세 부가가 불가능하더라도 등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잉크값, 종이값은 내놓으라는 이야기인가 안 내놔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내놔라 이 말이에요 내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한 거죠? 광어권이나 어권이나 양식어권을 취득하여 등록할 때는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나 등록을 했으니까요 취득해서 등기나 등록했으니까 무슨 세로 물려야 되는가요? 취득세로 물려야죠 언제나 공부할 때는 먼저 예외를 먼저 붙여버리면 안 돼요 원칙을 먼저 딱 붙여놓고 왜 여기서 예외로 빠져나가는가를 생각을 하시면 이게 그냥 풀려요 취득해서 등록할 때는 원칙은 취득세예요 그런데 법에 어떤 식으로 규정이 돼 있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 거 쓸 필요 없어요 그 법에가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시켜드릴래요 하고 법에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면제라는 용어가 뭐인가요? 면제? 면제 안 받겠다 아니 잘 모르면 군대 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군면제 군대 갔다는 얘기 안 갔다는 얘기인가? 안 갔다는 말이에요 면제 면제 그러면 그런데 혹시 장학금 면제 그러면 장학금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안 받은 거예요? 장학금 안 받은 거예요? 장학금 면제 된 거예요? 등록금 면제가 아니라 장학금 면제 어떤 친구가 물어봐서 제가 대학 1학년 때 너 장학금 얼마 받았냐? 어? 장학금 면제 받았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너 공부 진짜 잘했는 게 없다 그랬더라고요 어? 나 진짜 잘하지? 그랬어요 아니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다고요 장학금 면제 라고 썼지 제가 등록금 면제를 안 했어요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고도 그래서 계속 저를 공부 잘한 사람을 알아요 저는 장학금 면제 받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등록금 면제가 좋은 거지 장학금 면제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자녀들이 물어보면 혹시 부모님들은 대학 다닐 때 어땠어? 어? 나 장학금 면제 받고 다닐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착각해요 돈 안 냈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그러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그러면 취득세를 물린다는 얘기인가? 안 물린다는 얘기인가? 안 물리는데 내가 안 물리겠다는 소린가? 정부가 안 물리겠다는 소린가? 자기들이 안 물리겠다는 소리예요 취득세를 내려고 했더니 내가 취득세를 내려고 했더니 정부가 자기들이 취득세 안 받는다네 안 받는다고 해놓고 우리가 취득세를 못 받으니까 무슨 세 내놔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문제는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하면 취득세를 받아야죠 나 취득세 내고 싶다고 그런데 네가 안 받는다는데 내가 어떻게 내냐고 그랬더니 등기를 하시려면 종이값은 내야죠 아니 니들이 안 받는다면서 안 받는다는데 무슨 세금을 받아가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 받는 대신에 대신 이거는 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못 받는 대신에 무슨 세를 내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 여기서 착각하신 분이 엄청 많이 생기네요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은 원래는 취득세 대상이다 등록면허세 대상이다 취득세 대상이니까 세금은 등록면허세를 내더라도 기준시점은 취득세를 기준으로 해라 등록면허세를 기준으로 해라 그렇죠? 지금도 지금 착각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게 원래는 취득세이기 때문에 취득세이기 때문에 모든 세금은 기준점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등록면허세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취득세를 못 받는 대신에 이걸 앞에까지는 그대로 놔두고 세금 이름만 무슨 세로 돌려서 받는다? 등록면허세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건 등록면허세를 기준으로 삼아서 계산한다? 취득세를 기준으로 삼아서 계산한다 그렇죠? 취득세 대상이니까 취득세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이름만 등록면허세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어권, 양식어권은 취득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대로 대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등록면허세로 바꿔지니까 이제 이 세 가지는 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죠 이렇게 막 물어보시면 너무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취득세를 그대로 놔두고 등록면허세로 취득세를 못 물리니까 여기 이름표만 등록면허세로 살짝 바꿔치기 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외국인 소유의 물건입니다 외국인 소유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세관에서 세관에서 수입한 사람에게 수입한 사람에게 무슨 세를 물려버린가? 취득세 물리죠 세관에서 취득세를 부과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세관에서 취득세를 부과할 때 등기까지 포함해서 취득세를 물린다 등기는 빼고 취득세 물린다 그걸 알았어요 등기분 제외하고 등기분을 제외하고 취득세를 물렸어요 그러면 등기분을 제외하고 취득세를 물렸으니까 세관에서는 표준세율로 물렸는가요? 특례세율로 물렸는가요? 둘 중에 하나는 빼고 물렸으니까 특례세율이죠 그럼 등기를 빼버렸으니까 무슨 세율이라는 얘기가?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해서 이미 세관에서 취득세를 받았어 그런데 이 세금을 내고 나서 나중에 등기를 신청하려고 그래요 그럼 외국인 소유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와서 나중에 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면 등기, 종이값, 잉크값은 또 받아야 된가? 안 받아야 된가?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등기를 신청하러 갔더니 세금 내는 세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세관에다 냈던 영수증을 내미니까 그건 등기분 빠져 있잖아요 등기분 빠져 있잖아요 등기분을 또 내셔야죠 아니 내가 무슨 세금을 또 내냐고 나 이미 취득세 낸 사람이라고 나 이미 내냐고 니들이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하면 취득세만 내면 된다 했잖아 그랬어요 그래서 취득세를 내밀었더니 등기분은 빠져 있는데요 아니 그럼 그때 그렇게 받든지 거기서 받든지 왜 인자에서 또 달라가냐고 무슨 세금을 두 번 달라가냐고 아니요 저희 두 번 달라간 거 아니에요 취득세 내신 거 맞어요 맞는데 등기하니까 취득세가 아니라 이제 등록면허세로 내시라고요 세금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처음에 등기분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으니까 지금 등기분을 내셔야죠 제가 등기 공무원 이쪽에서 목소리를 지금 크게 하고 있는가 좀 적게 하고 있는가 적게 하고 있잖아 자기들이 잘못 냈으니까 그런데 또 세금 낸 사람은 목소리를 크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좀 적게 말하고 있는가 크게 난 냈다고 막 이러니 난 냈다고 막 그러니 그러니까 아니 등기분 안 내셨잖아요 등기분을 내셔야지 종이카부 내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뭔 세금을 두 번 받냐고 아니 우리가 언제 두 번 받냐고 취득세 한 번밖에 안 받았잖아요 이제 목소리가 크게 나오죠 아니 취득세 한 번 받고 이번에는 등록면허세라고요 취득세 아니라고 아니 이중관세 아니라고요 그거나 그거지 막 그랬더니 그래도 등록면허세잖아요 그래서 참 이 흐름이 이 흐름까지 온다는 게 엄청 까다로워요 여기까지 해서 그냥 막 예워버리거든요 암기하면 나중에 기억이 얼마 못 가요 딱 보니까 아 세관에서는 등기 빼고 했으니까 나중에 등록할 때는 등기분만 이제 취득세가 아니라 무슨 쇠로 돌리고 등록면허세 만약에 여기서 취득세를 물리면 취득세를 몇 번 물려버린 거야? 이중으로 물려버리니까 이중관세라는 건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게 됐던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등록면허세로 바꾸게 된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취득세 재척기간이 지나버렸네 재척기간이 지나버렸으니까 이거는 취득세 부과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재척기간이 지나버렸으니까 취득세 아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등기를 신청하면 취득세는 못 받는 대신에 이제 취득세를 안 받으니까 무슨 쇠로 바꿔서 받는다? 그렇죠? 등록면허세라 이제 이거 해석하고 나니까 이야 이거 진짜 우리를 갖고 노네 이거 아니 재척기간 지났으면 등기도 공짜로 해줘야지 무슨 이걸 세금을 받냐고 그랬더니 종이값은 받으셔야지 또 그런 거예요 또 취득세 면세점 취득세에서는 취득가액이 얼마가 안 되면 50만 원 이하가 되면 면세점으로 취득세를 못 받네 그러면 만약에 제가 40만 원짜리 물건을 사가지고 등기하러 가면 취득세 안 받는데 50만 원도 안 되니까 취득세는 안 받을게요 그럼 등기해 주세요 그럴 때 종이값 줘야죠 그러면 취득세는 안 받는 대신에 무슨 쇠로 돌려서 받는다? 등록면허세 이제 흐름 보니까 아 이거 뭐 별것도 아니네 자기 정부가 취득세는 안 받는 대신에 등기를 하면 종이값 등록면허세는 받아야 되니까 원래는 취득세였지만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받았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은 정부가 약자가 되는가요? 우리 국민들이 약자가 되는가요? 정부가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함부로 말 못해요 이거는 자기들이 세금을 못 받아야 되는데 종이값을 받아야 되니까 정중하게 이런 경우는 등기할 때 세금은 등록면허세로 내주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중개사 일을 하실 때도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시면 2% 빼고 물건값 빼고 등기분만 내게 되니까 세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만 말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지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시험에 나온 게 ㄷ, ㄹ 이게 최근에 하나씩 나왔어요 그럼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ㄱ하고 ㄴ 둘 중에 하나예요 29회 때는 여기서 29회 때는 단독 문제로 여기가 등록이라는 걸 통으로 해서 한 문제를 냈는데 여기만 딱 묶어서 한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31회, 32회 때는 여기서 지문 한 줄씩이 출제됐어요 월에도 나온다면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여기는 이제 등록은 이 정도면 해석을 하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납세 의무자로 가보죠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돼요? 그러면 앞에서 특징에서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뭐 하는 사람에게 물려요? 그랬는가? 등록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만 밑줄 딱 그면 돼요 등록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다 신경 안 써도 돼요 등록을 하는 사람 거기만 체크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름을 쓸 때, 이름을 쓸 때 이름만 보고 그런 거예요 자, 이름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부터 50년 조금 넘기 전에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로 갈 때 제 앞에다가 부모님이 딱 초등학교 2박식 가면 제일 먼저 여기다 뭘 달아주는 거야? 아, 명찰이 아니라 손수건을 달아주네요 또 여기서 손수건이 나네 아니, 요즘 초등학생들은 손수건 안 달아요 요즘 명찰 달아요, 명찰 옛날에 진짜로 50년 전에는 손수건 달았어요 명찰이 아니라 손수건, 왜? 아니, 그래서 손수건을 달아줬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게 이제 명찰로 바꿔볼게요 자, 명찰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가 제가 여기다 명찰을 초등학교 2박식 날 딱 가서 명찰을 홍길동하고 달고 갔어 그럼 옆에 있는 친구를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요? 자, 이름만 보고 판단하는가? 실제 이름을 생각하는가? 여기 명찰만 보고 판단하는가? 자, 그러면 등기부상에도 이름을 쓰면 이름만 보고 판단하겠는가? 실제 주인을 찾겠는가? 이름만 보고, 이름만 보고 그런데 치득세는 이름만 보고 판단하는가? 실제 주인을 찾아서 물려버린가? 실제 주인을 찾아서 완전 중요한 게 지금 생각나셔야 돼요 치득세에서는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인이 누군가를 찾아서 세금을 물리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실제 주인이 누군지 묻지도 말고 명찰만 보고 세금을 물리시면 돼요 명찰만 그래서 이거를 명찰만 보고 세금 물린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쓸 거예요 이런 걸 명찰과세라고 그래요 아니,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니에요 왼쪽 날개에 써놨어요 왼쪽에 써놨어요 이걸 명의자과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명의, 이름만 보고 이름만 보고 세금을 물린다 그래서 명의자과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학설이고 학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에 그런 단어를 내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등록을 하는 자는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서 등록을 하는 사람이라면 실제 주인이란 이야기인가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이름만 보니까 실, 소, 유, 자, 아, 닌, 경, 우, 도, 가능 이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실제 주인이 아니어도 내 등기부상에 이름을 쓴다는 이야기인가 못 쓴다는 이야기인가 쓴다는 이야기예요 언제나 주인만 쓰는 게 아니라 주인이 아닐지라도 그 등기부상에 이름을 쓸 수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등록면허세 내야 될 사람은 내야 될 사람은 실제 주인에게 물린다는 이야기인가 이름 쓴 사람에게 물린다는 이야기인가 이름 쓴 사람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잉크값을 받는데 그 이름 써주고 그 잉크값을 받는 거예요 잉크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단순히 수수료예요 잉크값, 종잇값 받는 거예요 그럼 납세용자를 찾았으면 실제로 등기부상에 누구 이름을 쓰는지 이름 쓴 사람을 이제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면 저당권 설정을 했다 그러면 저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저당이 뭔가요? 잡는 거 잡는 거 그럼 어디서 물건을 잡고 돈 빌려주고 그런가요? 전당법 전당 전당 그런데 전당권 그러면 발음이 어떤가요? 저당권 그러면 발음이? 괜찮죠 그 다음에 전당포 그러면 발음이 괜찮죠 그런데 저당포 그러면 발음이?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발음이 편하기 위해서 밑에다 니은자를 붙었다가 니은자를 띄었다 그래요 저당포나 전당포나 같은 말이에요 저당하고 전당하고 같은 말이에요 저당을 잡혔다 이 말은 내가 저당권 설정을 했다면 내가 이 물건을 상대방한테 잡히고 내가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걸 잡고 있는 사람은 잡고 있는 사람은 돈을 받으려고 잡는가요? 돈을 빌려주려고 잡는가요? 돈을 빌려주려고 잡고 있는가요? 돈을 받으려고 잡고 있는가요? 받으려고 잡고 있죠 그 사람이 뛰어먹을 때를 대비해서 니가 돈 안 갚으면 내가 이거 가져가버린다 하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당포에서는 내가 잡는 이유가 너 돈 언제 가져와라 언제까지 가져와라 그러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은행한테 돈을 빌릴 때 내 것을 저당을 잡히면 은행은 돈을 빌려주려고 잡는가요? 내가 너한테 돈 받으려고 잡는가요? 받으려고 너 안 갚으면 이거 가져가버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당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이걸 물건로 말로 바꿔보세요 외국말로 외국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가? 전혀 못 들어봤는가? 그래요 그게 뭐가지예요? 그래요 그게 모기지라는 이야기가요? 모기지? 저당이라는 게 모기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당을 잡혔다는 것은 내 못 잡혔다는 이야기가? 내 모가지 잡혔다는 이야기가 내 목 잡고 잡고 돈 빌려준다는 약이에요 그게 그래서 모기지라는 이야기예요 어쩔 때 암만 잡는가? 뒤에도 잡는가? 뒤에도 잡잖아 뒷모 그걸 뭔 모기지 그런가? 역 모기지 그러죠 그 쉬운 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학교론사는 뒤집어져요 제발 그렇게 좀 설명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제 저당이라는 게 이 저당이라는 게 잡는 거예요 그럼 잡는 사람은 여기는 채권자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자를 이 사람을 저당권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내 부동산을 은행에다 잡히고 내 부동산을 은행에다 잡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시면 내 등기부상에 내 이름을 쓰는가요? 은행이 이름을 쓰는가요? 은행이 이름을 쓰죠 은행이 내가 너한테 얼마 갚아줬으니까 너 이거 나한테 갚아라 그리고 너 이거 안 갚으면 내가 이 부동산 내가 이거 가져가 버린다 그러고 은행이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했을 때 은행이 납세의무자가 되는가? 돈 빌린 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가? 은행 옛날에 내가 냈다고 해서 나 그러면 안 돼요 은행이 떠넘기니까 그거는 국민들에게 떠넘겼던 거고 실제로 은행이에요 시험 볼 때 은행이라고 하셔야 돼요 은행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권을 설정했을 때는 지역권자 전세권을 설정하면 우리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사람은 집주인이 하는가요? 세입자가 하는가요? 세입자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 전세금 주려고 잡고 있어요? 임차인이 중개사 하실 분들은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임차인이 세든 사람이 내 집주인한테 내가 뭐 받으려고? 내 전세금 받으려고 그러면 전세권자 여기서 전세권자가 집주인이란 이야기인가 지금 새 산 사람이란 이야기인가? 새 사는 사람 새 사는 사람이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고 그 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님 나한테 보증금 안 주면요 내가 이 집 가져가 버릴 거예요 하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을 말소했다 말소했다는 이야기는 돈을 빌리고 나서 내가 빌린 돈을 다 갚았다는 이야기예요 다 갚은 사람은 누군가요? 채 채무자 채무자잖아요 갚은 사람은요 채무자 그래서 이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저당권을 말소했을 때는 지금 현재 소유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현재 소유자 이렇게 이제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지상권자 경매 신청 우리 경매 신청을 하는데 이유가 경매 신청 왜? 무엇 때문에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채권 해소하려고 돈 받으려고 그 말이에요 돈 받으려고 경매를 신청한다 그럼 어떤 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법원에서 오늘 경매 나온 물건을 내가 사려고 이게 돈 내가 입찰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돈을 안 갚으니까 그 사람 재산을 내가 뺏어가지고 뺏어가지고 법원한테 이거 좀 팔아주세요 하고 넘겨버린 거예요 그럼 그거 돈 받으려고 하니까 채권자를 납세 의무자라는 거예요 또 가압류나 가처분도 민법에서 무엇 때문에 이거 한다고 했던가요? 돈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하니까 채권자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줄이 나와요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한 줄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전세권 중개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전세권하고 관련된 게 제일 상담이 많으니까 전세권을 2주로 많이 출제를 해요 양가로 2번 내려가보죠 양가로 2번 같은 경우는 등기가 된 후에 등기가 이미 된 후에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등기가 무효가 됐어요 그럼 이미 등기가 된 후에 등기가 된 후에 그 등록이 무효나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됐어요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면 이 등기가 무효가 됐으니까 이미 등기가 됐더라도 정부가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된 거 안 돌려줘야 된 거요? 왜 안 돌려줘요? 이거 나쁘네 취소됐는데 왜 안 돌려주냐고 그랬더니 이미 잉크값 들어갔잖아요 조인값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돌려준대요? 그래서 환급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이겨도 안 돼요 내가 등기 해놓고 이겨도 그거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학원 다니신 분이 소송을 했어요 아파트 단지에 분여해 온 시인데 그런데 소송해가지고 뭔가 소송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 돈을 돌려받냐 못 돌려받냐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기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했어요 등기는 해놨어요 혹시 모르니까 등기는 해놓고 소송한 거예요 누가 등기 해놓고 소송하라든가요?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등기 해놓고 소송하면 이겨도 돌려받지 못하는데요? 그랬어요 아니 왜 못 돌려받는데요? 그거 소송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그거 돌려줘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 책에다 이름 쓰고 내가 공부 안 한다고 하면 책값 돌려준가요? 이미 썼잖아요 썼으니까 안 돌려주잖아요 맞잖아요 그거는 취소돼도 학원 취소해도 책값은 돌려준 거 안 돌려주는 거? 책에다 이름 썼잖아요 이름 썼으니까 그건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등기를 안 하고 소송했으면요 그러면 이겼으면 등록면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진작 알았으면 그러더라고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죠 진짜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효가 된다고 해서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취소해도 그 돈은 돌려받는다 못 돌려받는다 못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는다는 거 이 정도까지만 그럼 오른쪽 과세표준으로 가봐요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초로 삼는 거예요 그럼 등록면허세 세금은 우리가 직접 계산한다 그랬는가 정부가 알아서 해준다 그랬는가 직접 그럼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비교를 해볼게요 오른쪽에 오른쪽 봐보세요 차이가 나면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차이점을 잘 보셔야 돼요 취득세 세금을 계산할 때는 등기를 하면 물리는가요? 안 해도 물리는가요? 안 해도 계속 거기와 연결되네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하면 물리는가요? 안 해도 물리는가요? 하면 그럼 제가 오늘 물건을 샀어 오늘 물건을 사가지고 10년 뒤에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는 오늘의 가격으로 물린다 10년 뒤에 가격으로 물린다 오늘 등록면허세는 오늘 가격으로 물린다 10년 뒤에 가격으로 물린다 10년 뒤 그러면 서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를 이걸 내는 거예요 취득세는 취득했을 때 그 당시에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할 때 등기할 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을 건데 제가 이번에 4월 1일부터 오늘부터 중개사 공부를 해보려고 학원에 와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번 년도 학원비는 100만 원이에요 이번 년도 그런데 하고 나서 상담을 했어 그러고 나서 내년에 와서 등록을 하면 100만 원은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요? 안 해줘요 내년에 가면 200만 원이라면 그때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할 때는 내가 취득할 때 가격이란 이야기인가 등록할 때 가격이란 이야기인가 등록할 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낼 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에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놓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서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차이가 나는 건 철저히 공부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등록면허세는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은 등록면허세 대원칙은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해란 등기 등록 당시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등기 등록 당시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여기다 주의하고 다르시면 돼요 왜 주의하라겠는가 그 이유를 아주 단순해요 물건을 치득을 원인으로 치득을 원인으로 등기나 등록을 하는 것은 원칙은 무슨 세 대상인데 그렇죠? 취득세 대상인데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해서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받았던 것들이에요 취득을 원인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원래는 취득세를 물려야 되는데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해서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받았던 것은 이거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해라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해라 이것만큼은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원칙이 무슨 세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가로 2번을 문제로 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 낼 때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하여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등록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차이점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자산재평가가 무슨 말이고 감가상각이 무슨 말인지를 기억해 봐요 자산재평가라는 것은 값어치를 올리려고 재평가하는 거예요 낮추려고 재평가하는 거예요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하면 감가상각을 하면 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죠 감가상각 잘 배우셨네요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을 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는 어느 시점에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 물려라 그랬는가 등록당시 그러면 이걸 재평가해가지고 가격을 올려놨어 감가상각을 통해서 가격을 낮춰놨어 올려놓고 낮춰놓고 등기하려면 올리기 전에 가격을 해야 된가 이미 올린 가격을 해야 된가 등기 시점에는 이미 올랐는가 안 올랐는가 올랐죠 그러면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이 되었더라도 등기 시점에 가격으로 물리니까 변경 전에 가격으로 물린다 변경된 가격으로 물린다 그렇죠 그래서 변경된이라는 이 단어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변경이 되어 있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는 변경된 가격으로 내겠는가요? 변경 전 가격으로 내겠는가요? 변경 전 이미 알고 있어버린 거예요 답은 알고 있어버리니까 딱 보는 순간 이거 틀렸네? 그럼 답이네 바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외 규정으로 내려가 보세요 이제 저당권 등의 과세표준 이제 저당권 등의 과세표준이다 그러면 이거는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들은 채권 금액이 있으면 그 채권 금액으로 세금을 물리면 돼요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들은 채권 금액으로 세금을 물리면 돼요 그냥 채권 금액으로 물리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채권 금액이 없으면 채권 금액이 없으면 채권 금액 없네 없으면 나는 세금을 안 받아야 되는가? 받아야 되는가? 받기는 해야죠 받아야 되는데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해야 되는데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방법은 간단해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어떻게 쉬운가 하면 아침에 이제 뭘 먹을 때 사과를 하나 한 조각 먹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제 아주 쉬워요 사과를 한 조각 먹으려는데 이빨이 없네 그럼 사과를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갈아서 먹든지 잇몸으로 먹든지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세금도 안 받겠다는 이야기가 다른 방식으로 받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봐요 다른 방식을 찾아보요 채권에 채권 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이 뭔가를 찾아보고 채권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것이 뭔지를 찾아봐서 다른 걸 찾아서 물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답으로 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을 할 때 채권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없으면 사과를 안 먹어버린다? 그러면 되는가요? 그래도 먹어야 된다 그래야 된가? 그래도 먹어야 되냐죠 먹는 방법을 어떻게 먹어요? 그럼 다른 방식 찾아서 먹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친구 10명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8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 다니면서 야 우리 친구들끼리 개를 하나 하자 무슨 개야? 그랬더니 우리가 금 10돈짜리에 반지 하나씩 해 주기로 하자 거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친구분들께 남자들은 잘 안 하는데 여성분들은 많이 해요 그거 그래서 반지 10돈으로 하자 그러면 80년대 10돈하고 지금 10돈하고 같겠는가 다르겠는가? 달라요 그러면 10돈이라고 그랬지 금액이 얼마라고 안 했죠? 그러면 내가 받을 건 10돈이에요 받을 건 10돈인데 금액이 얼마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을 금 10돈의 채권의 목적이 된 게 있잖아요 내가 받을 것의 목적이 된 게 금 10돈이잖아요 그럼 그 금 10돈의 지금 현재 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목적이 되는 걸로 그럼 그때는 예를 들어 한 돈에 2만 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돈에 20만 원이다 그럼 지금 가격으로 계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을 대신 채권금액으로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채권금액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찾아가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물리면 돼요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과세표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것인지 가보죠 지상권 그랬네요 지 땅 위에 권리 내 땅 위에 권리의 가격은 어떻게 정할까요? 그랬어요 그러면 땅, 여기 밑에 땅 위에 권리, 여기 공주 공중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요? 그랬어요 땅 위에 있는 이 권리는 뭘로 어떻게 정해요? 그러면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없죠 없죠 없으면 세금 안 물린다, 물린다? 물린다 뭔가 찾아야죠 찬데 위에서 안 되니까 밑으로 내려 밑으로 쭉 내려니까 툭 떨어지니까 밑에가 보이네 뭐 있네? 뭐 있는가요? 땅 땅인데 그걸 통칭해서 부동산 그래서 그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대신 갖다 쓰는 거예요 지상권의 가격을 책정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부동산의 가액을 대신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가등기는 여기서 가는 임시 거짓, 임시 임시로 등기할 때 내 부동산에다가 등기할 때는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 주시면 돼요 이제 담보 담보로 잡고 있다 담보 가등기라는 얘기라 내가 담보로 잡는 이유는 내가 잡는 이유는 이걸 잡는 거 뭐 하려고 잡겠는가요? 돈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하니까 채권 금액 내가 받을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시면 돼요 저당권이나 경매 신청이나 가압류나 가처분 이것도 뭐 하려고 하니까 돈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하니까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가 있는데 둘 중에 내가 뭔가를 이득을 보면 세금을 내든가 이득을 제공하면 세금을 내겠는가 이득을 받으며 편익을 제공을 받는 걸 요역지 요역지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전세권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자기의 전세 금액을 받으려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임차권 여기만 조심을 해 주시면 돼요 임차권만 조심하면 절대 안 틀리실 거예요 임차권은 잘 모르겠다 그럼 앞에다 임차권 나오면 매월 돈 준다 그래서 월 이 말을 넣었어요 월 다른 거 다 몰라도 되니까 월 임차권은 매월 월 월 임대차 금액이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왜 이걸 주의하시냐면 임차권에 대해서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요 임차권은 임차 보증금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내요 임차 보증금이라고 내요 전세 보증금처럼 임차 보증금이라고 내버리니까 임차권은 반드시 한편에 무슨 글자가 있는 것만 찾아버리라 월 끝 월 한 글자만 찾으라는 이야기야 월 한 글자만 딱 찾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과세 표준도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다 잡았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한번 가보죠 지상권은 뭘 과세 표준하고 부동산 가해 일반적인 가등기 부동산 가해 담보에 대한 가등기 재권 금액 저당권 경매 신청 감유 가처분 재권 금액 지역권 요역지 가해 전세권 전세 금액 임차권 월 임대차 금액 끝 자 그럼 양거랑 2번 제일 밑에 있어요 양거랑 2번에서는 껀수라는 단어만 동그라미 치세요 껀 한 껀 두 껀 이 말이에요 껀 한 번 할 때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껀수니까 이런 걸 종양세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말소 한 번 할 때와 지목변경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딱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말소등기나 지목변경등기 이 두 개만 그럼 이제 지목변경 오른쪽에다 사실 메모이 났으니까 오른쪽에 참고해 보세요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로 과세하고 변경 등기분에 대해서는 무슨세로 과세하고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는 등록 면허세로 과세하겠습니다 그럼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등기를 포함해서 취득세를 물린다 등기는 빼고 물린다 등기 빼고 등기는 빼고 등기 뺐으니까 중과 기준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등록 면허세에서는 1건 한 번 할 때마다 1건당 6천 원을 등록 면허세로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목을 변경할 때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가액 증가분은 취득세로 부과하고 변경 등기분에 대해서는 건당 6천 원의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시면 한 편에 넘겨보시면 세율이 나올 거예요 세율은 왼쪽에 날개에 있는 취득세 세율을 조금은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취득세 세율이 아직 암기가 안 되신 분은 암기를 좀 해놓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부터 10분을 드리는데 그래서 10분을 쉬었다 갈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세율을 아직 암기 안 하신 분들은 암기하실 수 있도록 그 표를 보면서 한 번 익혀보시기 바라네요 10분만 쉬었다 하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